고생했어. 할머니, 아빠 안 계시네. 할머니 어디 가셨나요? 마시갖고 집 동네. 이유식을 대와드릴 테니까 매기고 좀 있어요. 할아버지가 먹고 있어. 그렇지. 뭘 갖고 왔어요? 저게 다 뭐예요? 반찬통인데? 반찬 아니야? 엄마가 아침부터 한 가지 없네요. 음식을 서울에서 준비해요 갖고 왔나 봐요. 준호 씨 아내분이. 항상 대표팀에 있을 때는 이런 적은 거의 이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냥 전화나 용돈 드리거나 이게 전부였고 산부자로서 같이 조금 서프라이즈 준비하려고. 서프라이즈 준비할 때 또 와이프가 이것저것 음식도 많이 싸주고 항상 와이프가 생신이라든지 아버지 생신 다 케어를 다 하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많이 신경을 써줬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건 줄 알아? 훌륭하시다. 오늘 중저 할머니 생신이어서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 그럼 장어예요? 우와. 저걸 다 언제 사십니까? 대단하세요 아내분. 많이 늦어왔네. 여러 가지. 밤 태웠는데? 엄마가 했어? 이야. 미생하셨어요. 최고. 많이 수사하셨다, 진짜. 와. 물거리고 많이 해왔네.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아빠 여기 밑에 좀 놀아주고 계셔. 물 한 번 먹고 빠방 한 번 닦아. 빠방? 김은우. 어? 여기에 있어요? 고급바방이다. 은우 외제칫하네. 할아버지 최고다, 진짜. 신기하지, 신기하지? 할아버지 은우 사랑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멋있다, 은우. 가보자.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행복해하시는 거 봐요. 행복해하시는 거 봐요. 자, 이제. 이야, 케이크까지. 축하성. 할머니 감동이겠다. 여기다 한번 보일까요, 잘?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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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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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진짜. 할머니만 우시면 돼요, 이제. 오빠, 숫자에. 아이고, 어떡하냐. 인간 호환이구나, 은우. 진짜 귀엽다. 엄청난 선물이 되겠는데요? 아... 아, 이런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야, 처음. 이거 잘 할 일이 없었죠, 뭐. 그렇죠. 내 성격, 성향이랑. 은우야 이거 뭔지 알아? 떨리는데? 은근 떨리는데? 처음이라서? 은우 좀 떨리지. 은우 좀 떨리지. 오, 은우 떨리지. 이거 긴장돼. 은우야 긴장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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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모셨어 모셨어. 시, 시, 시. 시, 시,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시, 시, 시작. 호불호. 호불호. 호불호 불어? 소음이 이거 물어야 돼요 이거. 호불호. 소음? 어. 오리올로 잘 자라고. 그거 소음을 알찬게. 소음을? 소음을 그래야지. 환불해. 오케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쇼. 이거 멘트 좀 한번 읽어주세요. 어머. 꼬깨신 제가 왔어요. 생일 축하. 아이고, 예쁘라. 이거 봐.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다시 태어나도.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너는 어떻게 썼나 보자. 너는 어떻게 썼나 보자. 너는 어떻게 썼나 보자. 야, 온도 차이가 3단계가 있다, 3단계가. 갑니다,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이냐? 터미널 타먹어, 빨리. 안녕. 할머니가 손지가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오, 오, 오. 할머니 얼른 음식이 식어요. 안 드셔. 손지 며느리가 뭘 차렸니 보세요. 이거 아침에 다 정연이가 다 한 거야, 잡채, 미역국, 불고기. 아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네. 할머니, 얼른 드셔보세요. 잘 먹게, 고맙다. 고생하셨어요. 야, 아내분 이 방송 오면 포장되는데. 그러게요. 잘했대요, 또. 칭찬받으셨어요. 우유 먹였어? 여기? 고생하셨어요. 공주 해라, 공주. 아까 밥 많이 묵었죠, 형님?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그래서 아무리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참 차렸잖아. 형, 요새 처음 아니에요? 아빠가 이렇게 같이 한 거? 이거 정연이가 좀 뭐라며? 아니, 차린 거 같이 준비한 거. 준비한 거? 음식에서 음식을 정연이가 만들어오고. 응. 준비는 된 거지. 뭔 말이야? 준비가 뭐 한 거 있어? 어? 이거. 아이고, 이거. 잘났다. 이게 일말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맞춰서 조화를. 응. 아니야, 인정 못해. 절대 네 하나도 삼지 말아. 알았지? 그래도 우누랑 삼부자가 같이 해주는 거잖아. 주언도 다 짠 거잖아. 잘 먹었네. 아빠, 아빠, 할머니 생신 선물까지 드려. 나 줬잖아. 뭐? 저거, 저거. 아, 저거는 왜요? 네. 야, 신발 반쪽이라도 신발이라도 반쪽이라도 삶은 없으시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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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뭐여? 내가 뭐 사줬어? 뭐 사줬어? 개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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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거기, 고목, 깨 볶는 거부터 시작해서. 응. 그리고 저기 세트. 난 그거 원하지 않았거든? 네. 잠깐만. 잠깐만. 네, 네, 네. 가자. 아니, 아빠가 카드 줬다면서요. 왜? 카드를 신, 카드 준다면서 놀러 갔다 쓰라고. 카드? 자식이 그거 안 주면 되니? 아니, 그렇지. 하긴 받았네요. 맞죠, 맞죠. 서프라이즈 선물을 원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